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가을 날 수고! 안녕하세요, 순발입니다. 네,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2018년에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돌아왔어요. 진짜 빠르다. 근데 이번 추석은 유난히 반가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곧 스윙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배계에서 그런지 이 시간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 거죠. comprend怀죠. 그런 의미라면 이번 추석 정말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삼우 씨는 추석하면 뭐가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보름딸! 추석 델 음식도 음식이지만 역시 동그란 보름달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arrivé.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스누퍼도 그리고 쓰인 분들도 보름자를 보면서 소원을 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하실 때는 저희 스누퍼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주 안전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화이트 스누퍼드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경험과 함께 사랑하고!